간만에 영상 올리네요. 그래도 한국어 강좌도 번갈아 열심히 올리려고 노력 중이니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약간의 잔소리와 시작합니다. 오늘은 믹사모의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쉽게 가져와 블렌더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울 텐데요. 이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자칫 리깅을 어렵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기본기를 무시하고 쉬운 방법만 찾아나서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 역시 효율성을 따져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보지만 기본을 일단 다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실력을 잘 다져야겠죠? 그럼 잔소리는 이쯤 하고 시작해 볼까요? 링크 걸어 넣었으니까 믹사모 리그에도는 다운받아서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간만에 보는 이 기본 세팅은 다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N을 눌러 사이드 패널을 열면 이렇게 믹사모 패널이 보입니다. 이제 믹사모 사이트로 가봐요 우리. 어도비 계정이 없는 분들은 만들어주셔야 되고 계정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캐릭터스와 애니메이션스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닌자를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캐릭터 쪽에서 다운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스 쪽을 볼까요? 전 이 리액션 동작을 다운받겠습니다. With Skin은 캐릭터와 동작을 함께 다운하는 것이고 Without Skin은 그냥 동작 알맞춰만 다운받는 거랍니다. With Skin도 하나 받아보고 다른 맘에 드는 동작은 Without Skin으로 받아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블렌더로 돌아와 File, Import, FBX를 선택하고 다운받은 캐릭터를 불러와 볼까요? 리깅이 되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n Front를 체크해 뼈들을 잘 보이게 합니다. Ctrl 탭을 눌러 Pose 모드로 들어가 이렇게 돌려보시면 FK 리깅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IK, FK가 다 되어야 작동이 편리하겠죠? 오브젝 모드로 돌아가 믹서모 패널을 열고 뼈대를 선택한 다음 혹시 모르니까 Zero Out Rig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Create Control Rig 버튼을 누릅니다. 다 체크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짜잔! 엄청 쉽게 IK 리깅이 됐죠? 발과 손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팔과 다리가 움직여집니다. 이제 스킨 없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불러와볼까요? 저희 비보이 스타트 동작은 옆으로 놓고 플레이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Ctrl Rig에 이 동작을 입혀볼까요? Rig를 선택하고 아이드로퍼를 이용해 비보이 동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Apply Animation to Control Rig 버튼을 클릭하면 끝! 플레이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강좌에서는 여러 애니메이션을 컴바인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가지고 놀아보시고 기본기도 탄탄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